국내 굴지의 타이어 금형업체인 세화 IMC의 전현직 경영진들이 비리 혐의로 모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광주지검 특수부는 세화 IMC를 인수했던 55살 A형제와 현 대표이사 40살 B씨 등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이들은 세화 IMC를 인수한 뒤 거래 정지가 임박했다는 사정을 미리 파악해 회사 주식 620여만 주를 팔아 손실을 피하고 A씨 형제의 다른 회사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인 혐의를 밟고 있습니다. 한편 세화 IMC 옛 경영진들 역시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